안녕하세요 앞에 예쁜 꽃이 있죠 요즘 이 꽃이 보기 힘들다고 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꼭 배와 꽃 같지 않나요 크기는 대략 제 손하고 비교해 보시면 요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리고 순백에 약간 연노락 안쪽 입장수가 내 입장인가요 꽃 입장이 아주 이뻐요 그리고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고 뭐 매화꽃을 담는다고 해 가지고 뭐 동북 산매화 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바로 이게 고광나무입니다 고광나무 꽃이 이렇게 이뻐요 어 이 저희 보령 지역에는 전에는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어 이 고광나무가 우리가 여기서 부르는 이름은 빕세덩쿨 또는 오이순 이라고 합니다 봄나물 중에 최고 뜸이죠 예 가장 맛있는 바로 옆에 있는 이 고추나무순 하고 지금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고광나무순 고광나무순은 이제 다 굳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못 먹죠 두 나무 순을 섞었을 때 가장 환상적인 맛을 냅니다 워낙 좋아하시죠 근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어 이거 산에서 비교를 당하는 것 당한다고 해야 되나요 비교를 하는 것이 우리 병꽃나무 하고 많이 비슷해요 근데 줄기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흡니다 약간 회색 빛 밝은 회색 빛이고 병꽃은 그보다 좀 어두워요 그리고 산은 위치가 약간 좀 달라요 비슷한데 중복되는 데도 있는데 이 고광나무는 약간 습한 쪽 그리고 그보다 병꽃나무는 좀 덜 습한 쪽 그러면 하단 계곡 쪽에 있다면 병꽃나무는 그 보다 약간 위에 있습니다 볕 뜨는 쪽도 있고요 근데 이게 왜 없어지느냐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지 제가 보고 느낀 거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왜 요즘 그 외래종도 있지만 덩쿨성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전에는 그런 칙순이라든가 환삼덩쿨 그리고 뭐 외래종도 많아요 이런 것들이 전에는요 날 틈이 없었습니다 전부 비워다가 짐승을 동물을 줬기 때문에 가축이죠 소나 토끼 이런 걸 키우는 분들이 염소 그걸 줬기 때문에 자랄 틈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안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덩쿨성 식물들이 얘들 감습니다 싹 감으면 이쪽에도 있는데요 얘들 이거 많이 폈죠 얘들 감으면 얘들이 죽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개를 갖다 심었는데 그늘이 더 예쁘게 보일 가나요 여기도 있어요 제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그루를 심어 봤거든요 굉장히 예뻐요 꽃도 즐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병꽃나무 순하고 구강나무 순하고는 비교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워낙 이게 맛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정원수로도 심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순 나물 순도 순을 먹을 수도 있고 봄나물이죠 그 다음에 이 전천은요 야경으로 씁니다 야경 가치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참 다기능 식물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꽃도 또 써요 꽃도 꽃차로도 최근에 활용을 한다는데 워낙 없으니까 아마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게 열매하고 뿌리로 주로 약용을 쓰는데요 그 열매 뿌리는 뭐 인효제 강장제 신경통 그리고 뭐 치질치료 이런 데 쓴다고 제가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특히 뿌리는요 말려서 마시면은 말려서 이렇게 차처럼 마시면 신경통이나 근육통 요통 완화 뭐 이렇게 청열 해독작용 이런 데 뛰어나다고 되어 있습니다 꽃 모양은 요렇게 생겼고요 비슷하면 뭐하고 비슷할까요 비슷한 식물이 있는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 제가 산에서 보거든요 조금 일찍 핍니다 이거보다 그래서 그걸로 구분이 가능한데 그래도 굳이 이거하고 가장 유사하다면 병꽃인데 꽃피면 딱 편하니까 누구든지 아실 수는 있죠 설마 이제 설령 줄기를 모른다 하더라도 모양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걸로 얼마든지 아실 수 있습니다 워낙 다기능 식물이라 나물로도 좋고 그리고 약용으로도 좋고 꽃이 있으면 꽃을 따다가 말려뒀다 꽃차도 가능하고 쪄서 하는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뿌리나 줄기는 잘 말려뒀다가 다려서 마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효과들도 있고 참 좋죠 뭐 그 외에도요 줄기는 이게 우려낸 물로다가 몸에 부스럼이나 이런거 피부질 안해도 그걸 이렇게 씻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소종작용이라고 할거에요 그렇게 해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참 우리 소중한 자원인데요 안타깝습니다 진짜 올해 제가 산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안보여요 거의 다 덩굴성 식물들이 덮어서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우리 빕세덩굴 또는 오이순이라고 하는 고강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